1. 몸과 마음이 건강한 어린이 만들기 제1회 경찰 캠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 좋아요 4명 모은 것도 기적이지 뭐예요 아무도 안 오겠다는 걸 우리 장군이가 온다니까 그나마 모나랑 수지가 따라오고 어머 내가 듣기엔 아이들이 모두 오고 싶다고 했는데 장군이가 참가한다니까 다 빠진다고 했다는데요 왜요 뭐가요 어머님들 왜요 어머나 신형사님 담역훈련에 쓰는 귀신 분장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걱정 말아요 그건 내 전문이니까 그렇긴 하네요 저 이미 귀신 같으세요 뭐라구요 여러분의 용기를 시험해보는 시간이에요 이 깃발이 세워진 곳을 따라 산을 한 바퀴 돌아오면 여러분은 이 경찰 배지를 받게 됩니다 누가 먼저 출발할까요 어머나 신형사님 어머나 신형사님 어머나 신형사님 어머나 신형사님 어머나 신형사님 어머나 신형사님 오 차탄 아주 용감해요 뭐 이런 길은 혼자서 백번도 더 걸어봤어 왜요 왜 представля세요 그래서 어, 어, 이런 발 꼈네? 어우, 내 발! 으이, 진짜! 힘쓰게 하고 있어! 귀신 분정한 아줌마 처음 봐요? 아뇨! 탐난다, 저 괴력! 하지만 뭐, 아쉬운 대로! 이 친구도 나쁘진 않아! 히히! 태난다! 태난다! 수지야! 내 손을 줘! 러시아! 하하, 야!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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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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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! 으아... 암미고! 여길 보시라! 으아... 오호 니가 좋아하는 발이라고? 난 개구리 가방은 별론데? 음... 흐읍 어? 어... 돈? 으음! 안돼! 아미고, 무슨 일이지? 아무래도 내가 아는 개구리인 것 같아 어? 아미고, 위험하지 않을까? 너 맞지? 아까 그 금빛 개구리 이 히 으아악! 아이요! 으아악! 왜 나만 가지고 그래! 경찰 캠프를 멋지게 수료한 모나, 수지, 장군 참탄, 이 배지를 수여합니다 이스라엘